넌 또 깜깜해 와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암흑이야 저녁보러 가는게 맞아? 아니에요 언니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잖아 반대표 두 마리 왜 찰락두고 개고생을 하는거죠? 아 힘들어 250m 이렇게 길어요? 다 왔어요 다 왔어 확실한거야? 힘들어라 나랑 2분 걸었는데 배고파잖아 나랑 2분 걸었다니 배고파? 왜 난 나 버리고 가지마 빨리와요 왜 나한테 질렸어 벌써? 벌써 질렸어 손잡아줘 손잡아줘 오우 야 좋다 달 달이 예뻐 달이 예뻐 잠깐만 이렇게 한번 바꿨어 달 너무 예뻐 알았어요 라이브 음악 오우 좋다 나 머리도 안 말리고 나왔는데 나 머리도 안 말리고 나왔는데 짐벌도 안 가져왔는데 짐벌도 안 가져왔는데 카페, 바앤, 그릴 따뜻하다 오우 야 아빠라 강아지 나 머리도 안 나갔는데 아, 올리비아? 아, 리비아? 아, 아빠라 이따가 다 먹었어요 네 아, 음식 바로 오기네 여긴 놈이 그는 왜 이렇게 그것도 사실 아 근데 언니가 약간 너무우기가 초록색이야 언니가 뭐야? 그냥 피쉬 오브 더 데이요 소개볼까? 가질모 이런 거 아닐까? 페스토 같은 건가? 어두워 어두워 야 어두워서 음식이 하나도 안 맛있어 음식이 깜깜해 이렇게도 너무나도 안 깜깜해 아 깜깜해 온 밤을 새우면 적어도 천만의 번쯤 다시 맹세하고 또 다진마고 혼자 울고 울고 함께 남은 기수와 우리 함께 남은 약속들 완전 너무나는데 이러면은 되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맘 같을 수가 없다면 너의 선물을 감사히 다 받을게 너의 선물을 감사히 다 받을게 너의 선물을 감사히 다 받을게 아 너무 좋아 보여 보여 근데 작게 보여 어디 보이냐? 이렇게 돼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런 거 같은데 팍대하게 보여 아 잘한다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